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소리 어디선가 들려온 그 말에 따른 것 뿐이야 목소리? 혹시 엘레나 여신의 음성 같은 건가? 아무래도 이 아이 정말 특별한 존재 같아 피넬! 너무 걱정 마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줄게 음 렌 단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잘 말해봐요 또 반응하지 말고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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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축제 구경을 하고 있을게요 무모한 행동이었다 그래도 망아 냈잖아요 아니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럼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떠라구요? 너의 그 무모함 때문에 동료들이 희생당할 뻔했다 몇 번을 말했니? 전장에서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토디나까지 버린 거예요? 네 그만해요 난 엄마처럼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흠 나이 들더니 한숨이 많아졌네 연휘 연휘 흠 어때 내가 말한 대로 되고 있지? 좋아 네 말을 따르지 하지만 너도 걱정 마 약속은 지켜줄 테니까 너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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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st 흠...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... 제가 이벤트로 하나 선물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자주 애용해주세요 상점은 메인화면 좌측 상단에 상점 아이콘을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에텔라가 운영하는 소원 상점에 선물을 주... 당신의 공연은 궁금하실까요? 영웅 소원 버튼을 터치하면... 평소라면 루비를 대가... 구매하기 버튼을 터치하면... 귀엽고 조신한 격투가 칭찬이군요 나가기... 홈 버튼을 터치하면 상점에서 나갈 수 있답니다 앞으로... 무 successes 나한테 라고nal Dooku 아무엘 사고 종종 shaved 제안 , 요놈 ㄷㄷ 자, 오늘날도 막혀드립니다! 감사합니다. 렘, 오랜만이네요. 어? 당신은 성료배에 무슨 일이지? 파괴의 힘을 정화했다는 소녀, 만나볼 수 있을까요? 벌써 소문이 다 퍼졌나보네? 주교님께 보고 드리기 전, 진상 파악이 필요합니다. 세상을 위한, 이로운 힘인지. 당연히 이롭지! 파괴속 오염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는데. 전대미문의 사건인 만큼, 속단할 순 없습니다. 안 돼. 지금 피네에겐 안정이 필요해. 지켜보겠습니다. 피네를 잘 지켜줘야겠어. 오, 용맹한 전사가 왔다. 흐흐흐흐흐흐 Tapin Platinum 다가오고 있어! 너 설마... 파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야? 설마... 수도 한복판에서... 아니야, 오염된 마무리 오고 있을지도 몰라 케이드는? 그 녀석, 또 근육이나 불리고 있겠지? 불러올게! 전 단장님께 보고할게요! 비네, 자세하게 얘기를... 어? 어디 갔지? 비네! 비네! 이제 모든 게... 달라질 거야 일단, 경비대에 알리고 피네를 찾아야겠어! 경비대장! 오염된 마물들이 쳐들어올지도 몰라요! 뭐라고? 네가 직접 본 거냐? 그, 그건 아니지만... 흥! 오염된 괴물을 건드렸다더니 드디어 미친 건가? 썩 꺼져! 안 그래도 너희 용병놈들이 설친 일 때문에 골치가 아파! 뭐야! 그 소녀를... 찾아라! 그 소녀를... 찾아라! 아니... 어쎄.. 20x 30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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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x 30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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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x 40x 45x 46x 40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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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% ㄹㄹㄹㄹㄹ 사람들이 벽에 깔렸어요! 구해줘서 고마워요! 저, 저게 뭐지? 도망쳐! 대... 대충 대충! 어... 엄청난데? 우린 상대가 안 되겠어요! 일단 물러나요! 그래... 지금은 사람들 대피가 우선이니까... 제가 좀 더 쏙!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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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으아아아앗! 우리가 막을테니! 빨리 도망가요! 여기야! 이 길로 쭉 가면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있어! 저, 저놈이 또! 단장님이 오셨사오! 용병단, 나를 따르라! 아, 아일리야! 이 창으로 모드를 위해 싸우겠다! 흠, 날아! 선둑의 힘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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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, 이곳이 아니다. 너의 전장은 저 너머에 있어. 가라, 내 딸아. 명령에 따라... 먼저... 후퇴합니다. 하가나. 렌. 단장님의 마음을 볼 줄 모르겠어요. 아니,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. 더 강했다는... 엄마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... 흠... 무사해야 돼요. 엄마... 이런라. 더 많이 몰려오고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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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라. 더 많이 몰려오고, 그저 멀지 않게. 이런라. 더 많이 몰려오고 있어. 이곳이 진짜 너무 넘어. 아니다. 더 많이 몰려오지. 스포츠 이..일단.. 저 사람들아도! 내 손을 잡아요! 자, 착하지? 이대로 끝장인가? 끝까지 발버둥치지 않으며... 금세 흠리가... 식어버리거든! 멈춰! 이 탈인마! 대단한 용기야. 하지만 그에 비해 실력은... 형편없는... 도대체 하시는 것 같다. 10's skip 1's skip 2's skip 3's skip 3's skip 2's skip 2's skip ㄷㄷ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악의 석을 잃은 세븐나이츠 형편없네 안 돼! 내 창을 들고 최후의 세븐나이츠 누구를 찾아가라 마지막 기망과 함께